올여름 장마가 27일쯤 끝나고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. 줄였던 병상을 다시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. 환경부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을 취소하라는 환경단체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각하됐습니다. 여름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즐기는 가상현실 미디어 체험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